따스한 햇살이 눈을 부시는 선선한 바람이 내 맘을 흔드는 오늘 같은 날 그대가 보고 싶어요 서로 마주 앉아서 한참 울었다가 럽스타그램 티 좀 내볼까 사진도 하늘센터 이렇게 같은 시간을 룰루랄라 아 안돼 아 안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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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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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